고항야구연합회 장배 1분 결승전 4대3으로 앞서고 있는 에이스의 사회총득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귀한 족발을 내돈내사하며 편집하는 야단꼬치입니다 아우 근데 레알 깔끔하고 맛있던데요 대표님 쿠폰 좀 싸주세요 우리 열혈 구독자분들을 위해 귀한 족발 리베트 좀 한번 하시죠 제발 7번 정안종 선수에 타서 인쿼슨을 잡아당겼는데 유격수가 부드럽게 포괄을 송구 유 땅으로 원아웃이 됩니다 8번 김인수 선수에 타서 아우트 커버볼에 스윙 원 스트라이크 패스트 볼에 스윙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루킹 삼진 갑자기 멈추듯한 커버볼로 삼진을 잡는 정범호 투수입니다 9번 임성환 선수에 타서 아우트 커버에 원 스트라이크 아우트 페스트 볼에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흘러나가는 변함으로 삼진을 잡는 정범호 투수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선수 타자를 힙하이 피츠블로 내보내고 1번 전희민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히트 간결한 컨택으로 중안을 만들며 오늘 100% 출루와 멀티히트의 전희민 선수입니다 2번 유난범 선수에 타서 주자 띕니다 한가운데 스트라이크 하지만 2루에 볼을 뿌리진 못합니다 아 다시 타자를 맞추고 맙니다 오늘 데드볼 만두 게임 유난범 선수가 나가며 주자 만두에 잘 쓰옵는 부활팀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우 날씨가 엄청 춘네요 아 아 아하 너무 열심히 해서 봄받고 싶어 땡 칼라 오늘 오늘 플레이 에이스팀의 투수가 77년 중앙곤 한풀 김덕두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3번 이창엽 선수가 타석에 들어오고 만루의 찬스를 살릴 수 있을지 아 볼넷을 주며 밀어내게 동점이 됩니다 아 다시 볼넷을 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역전이 되자 흥이 오른 부활팀 그리고 5번 조준영 선수의 타석입니다 파울 원스트라이크 높은 볼이 스트라이크로 선언됩니다 스윙 상진 다시 한번 높은 볼에 나도 모르게 베트가 나가고 납니다 6번 동화준 선수의 타석 내야이노 피트 볼 인피트 플라이가 되고 주저 띕니다 와우 이게 뭔가요 슈퍼맨처럼 온몸을 하여 태그를 시도하는 이도영 포수 이야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딱이라도 멋집니다 멋져부러 7번 최경호 선수의 타석 아우트 커브에 배틀을 던졌는데 생각보다 뻗은 볼이 위수를 넘겨버립니다 그 사이 2명의 주자가 들어와 점수가 4대8로 벌어지고 귀여운 총총걸음으로 3류에 한착하며 5회 사무타를 만드는 최경호 선수입니다 8번 박우경 선수의 타석 아우트 높은 커브에 원스트라이크 한가운데 높은 커브에 투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장송이 형 막 떨리시나요? 네 많이 떨립니다 5회에도 올라온 정본부 투수입니다 투스탕 볼 빠른 몸놀림으로 볼을 잡아 투 딱으로 원하우스를 만드는 정본부 투수입니다 2번 김정현 선수의 타석 싱커 같은 빠른 볼에 헛스윙을 합니다 갑자기 느려지는 커브에 또 헛스윙을 합니다 루킹삼진 몸쪽으로 가는 듯 하다 그냥 가운데로 들어가며 오늘 5개의 삼진을 잡아내는 정본부 투수입니다 오늘 멀티히트에 3번 심정현 선수의 타석 히트 컵불을 앞에서 제대로 벗으쳤습니다 넘어가나요? 아 좌측만 99미터에 매우 큰 포항자구장의 담장을 맞추며 좌월리 타의 심정현 선수입니다 4번 이도용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유격수의 풀 빠지는 초안이 됩니다 그리고 주자 열심히 뛰는데 아 멋진 헤드 퍼스트 텔레디언과 함께 한 점을 아 몹쓸빨이 사용되었네요 심장현 선수 떼치떼치 좀 해야겠는데요 하이버 거두창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로 하십시오 말로 지난 날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매일 집에서 자배를 하고 있다는 심장현 선수 반야 심경과 함께 새사람으로 태어나고 있으니 댓글로 너무까지는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5번 김정은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아 3루스 옆을 빠지는 안타가 됩니다 좌익수가 열심히 쫓아가 보지만 깊숙한 자선 1타로 주자를 불러들이는 김정은 선수입니다 6번 배원수 선수의 타석 아우트 커브 볼에 헛스윙을 합니다 같은 볼에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더 흘러나가는 아우트 변화 후에 배트가 맥없이 돌아가고 갑니다 또 아야다 또 야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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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 선수가 왜 그런 거예요 다시 한 번만 해야지 뭐라고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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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요? 네 저 아야 아야 해요 선두 타자를 블랙으로 내보내자 투수를 다시 정환영 선수로 교체하는 A팀입니다 많이 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1번 전희민 선수에 타석 인쿠스를 잡아당겼는데 유격수의 풀 빠지는 센터 방면에 땅볼이 중환이 되고 젊었을 때 100m 11초 플랫의 기록을 가진 정범무 선수가 봄으로 들어옵니다 아우 집에 가면 이제 혼나겠는데요 오늘 멀티 데드볼에 유난범 선수에 타석 네노 피트 볼 3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3번 이창엽 선수에 타석 히트 한가운데 볼로 치지 않고 받아 쳐 깔끔한 조안으로 또 한 점을 불러들이는 이창엽 선수입니다 오늘 아직 보여준 게 없는 4번 이영욱 선수에 타석 아삐껴가진 볼 좌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좌선 2루타를 기록한 조준영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히트 아우트를 제대로 밀었습니다 115m의 센터 담장 앞에 떨어지는 대형 중환 1루타로 주자를 불러들이며 1루에 안착하는 조준영 선수입니다 6번 황하준 선수에 타석 잡아당긴 볼 3루수 옆으로 빠지는 조안이 되며 오늘 저단타를 기록하는 황하준 선수입니다 7번 최경호 선수에 타석 빗겨 맞은 볼 중풀로 쓰리아웃이 되며 길었던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남편분 체력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자기야 화이팅 아내의 화이팅을 한몸으로 받은 정안정 선수 어떤 결과가 나올지 히트 역시 남자는 여자아기 다름인가 봅니다 아야아야 하는 김동두 선수에 타석 내야 딱 볼 투수가 엎어지며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일로 송구 투땅으로 원아웃이 됩니다 9번 임성환 선수에 타석 스윙 원스라이크 아우트 커버볼에 다시 헛스윙을 합니다 결과는 루킹 삼진 아우트 꽉찬 볼로 삼진을 잡아내며 육삼디를 기록하는 정복무 투수입니다 잡아당긴 볼 이루수가 자벨을 송구 3아웃이 되며 6대 11로 앞선 9아래 6혐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8번 박우경 선수에 타석 4 높이 뜬 볼 6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9번 정범우 선수에 타석 다시 높이 뜬 볼 2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오늘 100% 출루에 전희민 선수에 타석 아우트 커브를 그냥 지켜봅니다 파울팀 투스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뚫어든 아우트 커브에 스윙을 하고 맙니다 마지막 1위를 했을까 열심히 뛰는게 마무리 잘 합시다 에이스 김정현 선수의 타석으로 최초 에이스팀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됩니다 잡아당긴 볼 아아 미끄러지면서 볼을 잡지 못합니다 유실로 기록이 됩니다 주자 뜁니다 하지만 피치 아웃해서 송구하는데 아아 볼을 놓쳐 세이비되지만 맞다굴 한 대만 뽑합니다 아우 흰색 유니폼이 누랑이가 되어버렸네요 잠선중인 심재강 선수의 타석 아아 백레스로 파울인데 이걸 잡아냅니다 원아웃이 되며 4번 김도영 선수의 타석입니다 센터에 높이 뜬 볼 중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마지막 아웃카운트 하나만 남겨둔 채 큰 관할을 노리는 김정현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우트 커브에 헛스윙을 합니다 인쿠스 페스티볼에 스윙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아우트로 르는 변화 후에 배틀 늦어보지만 삼진이 되며 포항 야구연합회 장배 1북의 승자는 6대 11로 부하리 우승컵을 차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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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이렇게. 약해 약해. 진짜 하는 줄 알았잖아. 등록. 구독과 좋아요. 안녕. 안녕. 액션.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욕봤어. 욕봤어. 진짜 욕봤어. 욕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욕봤어. 욕봤어. 수고하셨습니다. 머리 손질 되는 것 좀 지어주세요. 아. 제발 좀 지어주세요. 어울리는데요. 60몇 그러면 안되는데. 좀 지어줘요. 포항에. 포항에 자랑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으니. 아무것도 없으니. 마우타 쓰리. 위방주클이. 포항에 있잖아. 관심의 공간과. 그다음에 여기. 별에만. 자유쇼요. 다시.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 매 quiet. 안녕. ervice 헤엄지 frei 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